네 로또 추천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550회 로또 추천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추천 버튼 누르겠습니다. 네 당첨은 공인하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와 맞으면 됩니다. 로또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수혜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됩니다. 550회입니다.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첫 번째 볼 노란색 1번입니다. 노란색 1번 두 번째 볼입니다. 노란색 7번입니다. 노란색 7번 세 번째 볼인데요. 세 번째 볼은 파란색 20번입니다. 다음은 네 번째 볼입니다. 회색 34번입니다. 다섯 번째 볼입니다. 파란색 14번입니다. 여섯 번째 볼입니다. 여섯 번째 볼. 회색 37번, 회색 37번입니다. 마지막 2등 보너스 볼은 몇 번입니까? 네 2등 보너스 볼은 초록색 41번, 41번입니다. 네 제550회 로또 당첨번호는 1번, 7번, 20번, 34번, 14번, 37번, 그리고 2등 보너스 볼은 41번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